자문 16장 1절에서 19절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 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 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오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오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부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은이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은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참 즐겁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을 이번 주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자문서 16장 말씀 16장 1절에서 19절 월요일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한테 주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꼭 큐티를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한 장 읽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그 말씀 중에서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시라는 인격체를 만나는 겁니다. 큐티는 그래서 만남입니다. 나 혼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님 두 인격체 사이에 오고 가고 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를 올바로 하게 되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서 뭐 이거 저거 하다 보면 지루해질 수 있지만 그런데 다른 인격체와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은 절대로 지루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본문 속 중에서 특별히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 그러면 나의 내면 나의 속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한 2, 3주 전에 여러분들과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갖고 비슷한 내용을 나누긴 나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주셔서 그리고 너무나 중요하게 느껴져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계속 감찰하시면서 저에게 저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장 2절 말씀과 거짓 똑같은 말씀이 21장 2절, 자문서 21장 2절에 반복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 16장 2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적혀 있는데 21장 2절에는 마음, 같은 내용입니다. 나의 내면, 나의 외적인 것 말고 자문서 17장 13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문서 20장 27절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다른 번역들을 보면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영혼을 비추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에 당연히 관심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착한 행동, 죄악된 행동 말고 그런 것을 그분께서는 원하시죠. 그렇지만 그분께서 착한 행동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바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들의 내면, 다시 말하면 내가 왜 그 착한 행동을 하느냐라는 거죠. 왜, 왜 라는 질문. 나의 동기가 어떤 동기냐라는 거죠. 그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착한 행동을 많이 한 착한 행실로 풍성한 바리세인들을 그렇게도 증오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나타나는 행동이 참 아름답고 선한 행동이 많고 사람들한테 좋은 평을 받는데 예수님은 바리세인들의 내면, 오늘 말하는 속마음을 보시고 그 착한 행동을 하는 의도, 이유를 보셨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세인들을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제 목회자로서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보면 착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니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주일날마다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성교지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등등 여러 가지 그렇게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시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 관심은 뭐냐면 나의 내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께서 우리들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꼭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 한 주를 생각하면서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들 일주일 삶을 살면서 자식들을 돌보고 교회 일을 하고 등등 하면서 본인 스스로 나는 참 착한 일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자신을 그렇게 평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는 진정된 이유가 뭘까요? 진정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한 번 또 다시 한 번 우리들의 마음은 참 우리 자신이 파헤치기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감찰하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으면 어느 날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도 바리세인이 되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마음의 관심을 가지시고 왜? 그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차있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יות 좋은 하루 좋은 하루 ig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